안녕하세요 업체처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저 이름은 제네미 박 목사입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알로하 오늘은 요소와의 세 번째 미션은 무엇인가 그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네 아들 요소와가 시띔에서 정탕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사실 이 요소와 이장의 스토리는 웬만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스토리죠 두 정탕꾼과 또 여리고성에서 기생집을 운영하던 창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두 정탕꾼을 몰래 살려준 대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시기에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라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훌륭한 목사님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소와 이장의 말씀을 한 편의 설교로 잘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히 이 2장 1절의 말씀 이 1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그것은 스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라합의 이야기 못지않게 이 1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이야기 그 안에 요소와의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에게 인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두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정탐꾼들은 요소와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었겠죠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또 출신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요소와에게 그 여리고성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오라는 임무를 미션을 부여받게 되었죠 잘 아시는 대로 정탐이라는 것은 적군을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펴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 돌아오는 것이 정탐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 자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절 내용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탐하는 일, 그 일이 과연 현재 나와 업처치에게 무엇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멈춰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실험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현재 저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형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바로 요소와의 세 번째 미션이 숨어있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과연 가난한 땅은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 새 시대, 그 가난한 땅은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 시간에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했던 가난한 땅은 적게는 제 자신, 좀 더 크게는 제가 섬기고 있는 업처치 더 크게는 우리 형제자매, 모든 교회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난한, 뉴놀모, 새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중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하면 생각나게 되는 앞으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 방향성이죠 우리 업철치가 과거 17년 동안 1.5세 청소년 성교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사역 중심적인 사역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 그 가난한 땅은 문보존귀, 함께 따라해볼까요? 문보존귀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한 관계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소와 광야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업철치가 이 COVID-19 기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새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소와가 그 두 정탐꾼을 통해 여리고송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오라라는 그 미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한 땅은 정착의 땅입니다 정착이라는 것은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요소와가 가난한 땅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관계를 살펴보시고 진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고 나가려다 보니까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로 나가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뜻으로 저는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을 엑스레이로 하려다가 우리 업체처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전에 MRI를 그 어깨 때문에 찍으러 갔다가 혼쭐을 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폐쇄 공포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검사를 잘 받는 것도 은혜구나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MRI 하니까 이런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일전에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지 은퇴 여행을 하와이로 모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 가족들은 미리 하와이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한국에서 오실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제 시간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저희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발을 동동거렸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걱정 많이 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힘이 빠진 채로 이렇게 가방을 메고 오시는데 그 가방은 텅 비었고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대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위 민우가 감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앞에 풍성히 열려 있는 그 홍시 감 잘 열매 맺은 감들을 그 가방에 가득 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만류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사위를 먹인다고 가득 가방에 메고 왔는데 검사하는 곳에서 하와이에서 그만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털리셨죠 그렇게 공항을 나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째 사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맛있게 드시려고 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해보게 됩니다 요새 MBTI 그 기질 테스트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MRI로 정밀하게 영적 진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현재 우리 공동체를 진단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우리 리더들을 관계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을 저는 단임 목사라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일이죠 제가 이런 부분에 무심하다면 저는 저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러나는 문제들을 감각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는 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인도하는 일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선포하고 함께 으쌰으쌰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정신없이 흔들고 있는지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 서로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전에 과연 없었던 문제들인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니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했었던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었던 문제들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성취중심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관계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아프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떠난 사람들을 믿음 없는 일들로 치부하면서 넘겼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MRI 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X-ray 검사가 무엇일까요? 몸의 건강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혹시라도 어떠한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건강하지 않은 부분을 채껍하러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난한 정복이라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난한 왕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지만 총 31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땅에 그렇게 많은 이방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만난 여리고성은요 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리고성은 그 중에 31명 중에 하나의 왕일 뿐입니다 처음 문제였을 뿐이죠 박지범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 플러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염 포장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전체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들이 있죠 가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새파란 왕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그 왕들을 꼭두가시처럼 우리 안에서 부르려고 혈안이죠 그렇다면 우리 현재 업출치가 적어도 성인들만 50명인데 우리 안에는 50개 이상의 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왕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를 깨트리고 서로를 찌르고 또 교회와의 세상과의 조화를 깨트리게 하는 그러한 장본인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시들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서 문제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관계를 멀리 떨어진 채 그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춘기타 하필이면 이 코에 뽀드락지들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조금 잔인했던 것 같아요 이 뽀드락지가 무르익기까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다 싶으면 거울 앞에 가서 쫙 자면 팍 튀기면서 그 짜릿함이 있던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곪은 그 뽀드락지들이 터져야만 거기에 새 살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보여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요소와 그 두 정탕꾼을 여리고성과 가난한 땅을 두루두루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다른 교회 사역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업출치의 공동체성을 참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동안 업출치의 그 17년 동안 만들어온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부러워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관계지향적인 공동체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독특하고 개성 있고 정말 쫀득쫀득한 그런 공동체성이 있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17년 동안 관계 안에서 팍 터지게 싸웠던 적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서로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혜리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관계성에 있어서 혹은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약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무섭거나 저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싸운 싸움은 대부분이 함께 이 팀워크를 이룬 사역자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었지 우리 평신도들과의 우리 여러분들과의 싸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멀리에서 보면은 평안해 보이지만 좀 가까이에서 우리 업철치를 보면 제 안에는 많은 싸움 갈등들이 불편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평생 같이 사역할 것 같았지만 떠나게 된 동력자들을 생각하면 지금 저의 안에 미안함이 많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원망과 억울함이 왜 없겠어요 저에게도 하소연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관계를 할 때 이러한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 안에 쥐고 내가 통소를 하고 통제를 해야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시가 저 안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사람들을 그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또 하나의 여리고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글을 썼지만 내 손에 지금 현재 든 것이 도구라면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내 손에 든 것이 씨앗이라면 그것은 당장 심어야 된다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어쩌면 사역의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너는 나의 도구야라고 생각하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저의 언행 심사가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인식하고 상처밖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를 떠난 또 우리 공동체를 떠난 우리 동력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 새로운 둥지에서 공동체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때 알았죠 맞다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뿐이다 내가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 손에 돈이 됐든 관계가 됐든 건강이 됐든 그 무엇이든지 내 손에 쥐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썩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눠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되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시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금이 가게 했던 나의 발견된 가시가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혹하신가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닿게 만들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그것들을 우리 함께 지체들과 나눠봅시다 또 같은 관계 문제가 앞을 막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서로의 좋은 노하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1년 전쯤인가요? LA에는 어떤 예배 단체에서 주관했던 연합 컨퍼런스에 우리 찬양팀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단체로부터 푸대접 그리고 또 끔찍한 음향사고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목사로서 참 너무 많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우리 찬양팀은 노력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연합 안으로 저를 완전히 끌어 다니셨어요 한 두 달인가 세 달 정도의 시간을요 하나님과 완전히 밀접한 마치 하나님과 내 사이에 1ml도 공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꿈들을 통해 제 자신과 공동체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한 가지 꿈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꿈 속에서 내 입에 내 혀에 자꾸 가시 같은 혀가 삐춧삐축한 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돌기 같은 게 그 꿈 속에서 계속 제가 이빨로 혀를 밀어내면서 그 돌기들을 없애버려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꿈 아시죠? 막 쫓기는 것 같은 그런 꿈들 해도 해도 안 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누워 있는데요 그 의사들이 그날따라 늦게 오는 거예요 좀 기다렸는데 두 사람의 의사가 왔습니다 두 사람의 의사가 와서 제 몸을 진단하더니 그 중에 한 의사가 큰 메스를 가지고요 제 안에 있는 독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배를 메스로 착 가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꿈 속에서도 되게 징그럽고 아주 무서울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꿈 속에서 느꼈던 마음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너무 편안했어요 그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딱 제 배를 쪼개서 이제 시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취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사를 맞고 나면 한 4, 5초 지나면 확 죽은 사람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러한 느낌으로 꿈이 결말을 맺었어요 꿈을 깨고 나서 알았죠 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나를 정말 수술하시려는 것 같다 그때 좋지 않은 문제들이잖아요 그 꿈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 송도님들과 더 좋은 만남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손파구 난 후에 사실은 원망한 적이 많아요 여전히 제 안에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괜히 관계 중심적인 새 비전을 잡아서 안 겪고도 되는 이런 문제의 일을 우리가 내가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박지원 목사님이 얄밉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자잘한 문제 소식들을 퍼달라 주는 사람들의 입술이 밉기도 하고 내가 축축했던 의심들이 역시나 사실로 드러날 때 심장이 쪼이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저는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기다리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릴 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업체처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새 비전 앞에서 힘들지만 이 길을 여전히 우리가 선택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조건들이 더 필요할까요? 그거면 충분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면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문보종기 이 참된 공통체성은 앞으로 뉴놀모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관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는 원래 관계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3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완벽하게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이 바라볼 때 예수의 참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뒤집어 보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종탑을 높게 쌓고 아무리 수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참된 공동체성 참된 관계성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정탐꾼을 보내신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누가 보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72명의 제자들을 마을 고울마다 두루두루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것도요 참 오늘 말씀처럼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두 명씩 짝지어서 모든 고울고울을 돌아다니면서 병고친 자들을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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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복종한다고 복종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밟고 거한 모든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땅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늘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정탐꾼들의 그 정탐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스캔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스캔해 주실 때마다 우리들의 관계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 문제 앞에서 피하지 말고 움츠러들이지 말고 요수와처럼 우리 함께 두렵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고쳐가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깨진 마음들 깨어졌던 관계들을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 존재가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요수와처럼 그리고 두 명의 정탄꾼처럼 우리 함께 해나갑시다 기도하면서 두루두루 우리 업칠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반경 속에 하나님 깨어진 곳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깨어진 곳을 연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